물기가 많은 샤워실에서 감전은 치명적이야. 또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간 화장재국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글인데 이수정의 경우는 작지만 확실하게 남아있어. 이수정의 사이는 일렉트로큐전. 감전사야. 그렇다면 타살이란 건가요? 부검에서 타살이라는 증거를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타살입니다. 뭡니까 이게? 이수정이 감방 동기 정미영이 건네준 거예요. 이수정이 자기가 죽으면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민성대 법의학 교실에서 이수정의 부검이 있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들으셨군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수정을 죽이기 전에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방법이 언제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모두를 죽일 생각입니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셔야겠죠. 만약 거절한다면 나도 죽일 겁니까? 거절하시면 안됩니다. 나에겐 협박 따윈 통하지 않습니다. 국과수를 생각하셔야죠. 강중혁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 국과수는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만약 윤지훈이건 누구건 그 사실을 밝혀낸다면 우린 모두 파멸입니다. 그렇다면 서윤영은 강서영과 이수정 소속사 대표와 정석훈이 함께 공모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이수정은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고 청산가리 타지 않았죠. 그때 증거물로 그 비타민 음료수병이 발견됐나요? 아니요. 그 음료수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청산가리를 탔다는 이수정의 자백이 인정돼서 살인죄로 형은 선고받았어요. 그럼 그때 서윤영이 마셨다는 그 음료수병을 찾아서 그 병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아야 이수정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만 된다면 서윤영 사건 재수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도 발견 못한 음료수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에 있던 스탭들로부터 증언 받았지. 그 기록 아직 있어? 그 기록이라면 몇십 번 더 읽었지. 그때 서윤영을 누가 죽였는지에 집중해서 봤겠지. 음료수병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잖아.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때 서윤영이 음료수를 마신 걸 본 사람은 아마 몇십 명이 될 거예요. 그 몇십 명 중에서 그 음료수병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수정의 결백을 입증해야 돼. 서윤영을 죽인 사람들이 이수정도 죽였어. 정전을 시키고 배선 공사를 하고 제소자 중에 한 명을 매수를 해서 이수정을 죽였겠지. 강서현 대신에 형을 살던 아무 죄 없던 이수정은 사건의 진상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거야. 서윤영도 이수정도 결국 같은 사람이 죽인 거야. 강서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조작된 거짓과 그 조작과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끝장내야지.